부사장님까지 직관하러 왔습니다 어머 부사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못 올 것도 온 건 아니지 그럼요 한 식구인데 앉아 너 온다고 해서 자리 만들어놨어 PT 처음부터 보셨어요? 응 이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무슨 문제? VC 계획이 임발부한 PT에 VC그룹 본사 부사장님이 와서 타드 행사 프레젠테이션을 보셨다 이러면 우리 회사가 실력으로 이겨도 그룹에서 힘써서 가져간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완전 대기업 갑질로 보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언론에서 알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떠들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눈 감아 드릴게요 한 식구인데 끊자 나 의자 나 의자 나 의자 service 안 들어오셨어 и numer 뭐 어쩌겠어요. 땅 잡은 나라에서. 자! 우리의 사실역 한번 볼까요?